다 물어봐 물어봐 물어봐도 돼 전세계에서 도살자 일렘을 누가 제일 먼저 찍었는지 물어봐 그러면 돼 그냥 딴 거 없어 물어봐 다 물어봐 다 대한민국 유명한 BJ님들 나한테 한 번씩 다 죽었을걸 다 물어봐 실력 가지고 이야기하면 진짜 답이 안 나와 내가 잘하는 건 아니에요 잘하는 건 아닌데 나도 나 나름대로 이 게임은 오지게 열심히 많이 했어요 열심히 라고 해도 좀 이상하지만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상상은 말해도 다 알고 있어요 이거를 이거 하나 해서 얻는 포인트가 500점인가 그럴거야 이거 하나 수위 끝까지 다 하면 근데 저는 그 포인트 포인트 하나하나 모아서 590만점 모았어요 정확하게 590만점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겠죠 이렇게 터뜨려도 돼 왜 쟤는 못 와 독군은 독군은 답이 안 나와 병실이라서 안와 안와 빙실이라서 안와 안와 쟤는 안 다 터뜨려 다 터뜨려도 돼 괜찮아 아 아 아 그냥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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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버려 그냥 뛰 가면 돼 그냥 이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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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뛰 가면 돼 집으로 집으로 도 너 기름 박지 말자 우리 저런 아 너 다 친구냐 아 지금 극악이야 너 다 지금 도사 진짜 친구야 도사자 친구 같은데 도사자 친구야? 일부러 한명이어서 대기타고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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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친구네 12친구로 나를 잡아보겠다 한명이 길막하고 나를 자연스럽게 잡아보시겠다 그럴수있지 싸가지 없네 쟤는 안치네 그럴수있지 어? 치네? 신이가미? 아 너 죽어라 그냥 어 병신 어 길막하다 니가 뒤지는거지 일부러 두르고 있겠지 00 할 때까지 미친놈 아이가 저거? 야 저거 미친놈 아니야? 하하하하하 신이가미? 그럴 수 있지 근데 둘이 친구는 아니네 친구는 아닌데 그냥 병신이네 관종 그 관종 막 이런거 하하하 안녕하세요 전 관종입니다 일부러 풀어줬네 풀어줬어 일부러 풀어줬네 신이가미 살았어 풀어줬어 어 풀어줬네 어 풀어줬어 어 풀어줬네 어 풀어줬어 한 번 있었어 어 전에도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어 하하하하 되게 웃겼는데 진짜 큰일났네 정말 큰일났네 못익여 거의 이거 허허허허허허허허허 거의 못익인다고 보면 일부러 살려주고 잡고 격엄심 없는거야 쟤 지금 일부러 살려주고 또 걸어 걸고 다시 살려준다 신이가미 쟤가 살려주지 그럼 또 잡아 격엄심 없는거야 저..저짓거리를 해 미친놈들이 한 번씩 저런 미친놈들이 있어 하하하하하하 어 저런 미친놈들이 있어잉 어 내가 지난번에 한 번 당했었어 저기 저기 지난번에 한 번 당했어 내가 오줌살 보냈어 내가 팬티 10장 가지고 준비해 내가 팬티 10장 준비를 했는데 와아 내가 그 10장 중에 8장 지렸어 저 미친놈이 있구나 그러면서 아 저런 놈들이 있어 그러면서 조용히 해 줘 이동을 하는건지 이동을 하는건지 조용히 해 줘 저것도 둘이서 나를 찾을거라고 한 번 끊어왔지 끊어왔을때 한 번 끊어왔지 기다려 계속 야 우리 친구들 이런 일이 정말 가끔가다 있어잉 정말 정말 진심 진심 가끔가다 있는 일인데 어 이렇게 둘이 짜고 치잖아 아 못 이긴다잉 어 못 이겨잉 그거 확실하게 내 너들한테 얘기해줄게 절대 못 이겨 개구멍 자가 안 죽으니까 안 열리겠지 뭐 있겠어 문 두개 있지 좌우로 한명씩만 가도 끝이야 절대 못 이겨 단지 얘네들은 얘네들 나름대로 시간 버리는거야 절대 실패하지마 첫째 배 하나 왔지 배 배 배 배 하나 왔어 배 반 근데 애가 요기 있어 지금 신이 가미카느란 자가 여기 있다고 여왕있으면 안 돼 그리고 도살장 저쪽에 있다는 것은 저기에도 안 켜진게 있다 아무한테도 걸리면 안 돼. 이 상황은 두 명한테 걸리면 안 되는 상황이야. 이해가 가나? 저 주변에 있을 거야. 저 주변에. 아까 있었던 거. 주변에. 근데 이건 못 이겨. 못 이기는데. 어. 못 이기는 게임이야. 이건 못 이기는 게임인데 최대한 우리도 자들한테 선물을 줘야 될 거 아니야. 그치. 어? 자들한테 그냥 당하고만 있을 거야. 아니라고. 강종은 안 해. 어. 형은 여태까지 아무리 쓰레기 같은 놈 만나도. 강종 딱 한 번 했는데. 그때 우리 친구들끼리 싸웠어. 그래서 나 그 다음부터 강종 안 하기로 했어. 야 이것도 스릴 넘치지 않냐 그래도? 흐흐흐. 개. 아. 얘한테 걸렸다. 얘한테 걸렸어. 야 나 따라다니까. 아. 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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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아멘 절대 믿지 마 아 아 따마 아 아 일부러 수리를 하는거야 수리를 해야 야가 점수를 차 강정하면 안 돼 나갈까? 우리 친구들 내가 나가는 걸 원해? 그냥 강정해? 야 지금 나가기 원하지 않는 사람 나가지 마세요라고 얘기해 빨리 얘기해 나가지 마세요라고 한 명이나 대신 안 나간다 나가 나간다